오늘은 가수 헨리가 대한민국에서 비호감 이미지가 된 이유와 최근 국내 복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헨리는 한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먼저 대중들이 헨리에 대해 실망했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헨리는 2018년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헨리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 당시 중국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웨이보에 게재하며 많은 한국 팬들에게 반감을 사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헨리의 개인 계정이 아닌 중국 에이전시 계정으로 밝혀져 2018년 당시 논란은 정리되었습니다. 웨이보의 경우 연예인 개인 계정과 중국 에이전시인 공작실 계정 구분법은 사진 옆에 V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연예인 개인 계정은 주황색 바탕의 노란색 부위인 반면 공작실 계정은 파란색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헨리 본인 계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작실은 중국 연예계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시스템으로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중국인 스태프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2021년 10월 1일에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연상케 하는 모양에다 워아인이 중국사랑해요. 중국이라는 중국어가 적힌 빨간색 마스크를 쓰고 중국 공항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바이올린으로 워아인이 중국사랑해요. 중국이라는 곡을 연주하는 영상과 함께 중국 국경절을 축하하는 게시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거칭제는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 동안 중화민국 국민정부 현재 대만 세력을 중국 본토에서 몰아낸 뒤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것을 축하하는 기념일인데요. 마스크는 콘서트에서 축제의 일환으로 많은 스태프와 출연자가 착용했는데 이것을 친중 프레임을 씌운 선정적인 기사로 인해 많은 한국 팬들에게 큰 반감을 샀습니다. 또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쿠가 공개한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 저추시가무사에서는 중국인 출연자들이 한복 두루마기를 걸치고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헨리는 슈퍼주니어 출신 한경 엑소레이와 함께 이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한 출연자가 한국 전통문화를 조선족 전통춤이라 칭했음에도 침묵하냐며 비난했고 일부에서는 헨리가 중국의 한복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된 것인데요. 하지만 내용과는 달리 실제 방송에는 한복은 중국 것이라고 헨리는 말한 부분도 없을 뿐더러 누구도 한복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수민족 춤을 전공한 한경이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심사하였지 헨리는 그 말에 동조하지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난과 차가운 반응에 결국 헨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발음대로 적은 듯한 서툰 한국말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과에도 일부 네티즌은 헨리가 본인 유튜브 채널의 댓글을 관리한다는 논란이 확산했는데요. 중국을 비하하는 댓글이나 한국을 옹호하는 댓글은 곧바로 삭제된다는 것이었고 반면 중국을 옹호하는 댓글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국적은 캐나다입니다. 홍콩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008년 슈퍼주니어 M으로 데뷔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2013년 솔로 활동을 시작하며 나 혼자 산다. 빅 인 어게인 3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한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헨리의 친중 행보에 국내 팬들이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헨리는 최근 다시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재개하였는데요. 11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아트홀에서 열린 kbs 새 예능 프로그램 나라라는 가수 제작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나라의 음악과 문화를 경험하며 나라는 가수를 찾아가는 음악 여행을 다루고 있는데요. 11월 2일 첫 방송이 된 이후 kbs 시청자 게시판은 헨리 출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네티즌이 다수 있었고 반대로 한 네티즌은 헨리에 대한 옹호글이 주목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팩트체크 안된 가짜 뉴스로 인해 그 뉴스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아직도 이런 사실들을 믿고 있는 대중들로 인해 헨리는 아직도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헨리가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긴 하였지만 따져본다면 중국인에 가까운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의 아이돌로 데뷔해 활동 후 인기가 생기면 팀을 탈퇴해 중국으로 돌아가 활동하며 한국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며 활동하던 중국인 아이돌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헨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